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은 크림을 소개합니다! 뱅뱅뱅 크림 마늘 이번에는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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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치즈는 매콤한 맛이에요 랩이 전혀 들어가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매콤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팽이버섯 팽이버섯 양념장 밀킨벳 오징어 아, 이거 조금 더 맛있어 봐요 네, 맵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좀 더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좋아요 잘 어울린다 바삭한 거를 잘 어울려요 바삭한 고춧가루 외모가 매콤해요 바삭한 고춧가루 호박 gest 연어 닭다리 연어 뱅 뱅 뱅 뱅 몇가지?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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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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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